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또 덥고 한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풀놀이들 너무 고맙고 풀놀이가 아니신 분들도 아마 돌아가시면 풀놀이가 되어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퍼플키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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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하지마요 엠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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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거 생각 없는데 뭐야 뭔데 엠톤이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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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